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. 제가 평소에는 애교가 없는데 촬영장에 온다던가 어디 다른 스케줄을 갈 때 가끔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되게 형들이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형들의 이쁜 마음씨 때문에 사랑받지 않나 싶네요.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포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하트 표시입니다. 이렇게 하트를 이쁘게 그려주신다면 좋은 포즈가 나오실 거고요. 두 번째는 옆선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총알을 날려주는 겁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종입니다. 엘친 여러분 이제 여름 학기가 시작됐는데요. 앞으로 더워도 꾹꾹 참고 부모님 말씀도 더욱 더 잘 듣고 앞으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